아쉬워두알라 아쉬워두알라 일라하 일랄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쉬워두알나 와 아쉬워두알나 무한마딴 르수룰라 무한마딴 르수룰라 마샤알리 السلام عليكم 안녕하세요 다수키입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가 니카를 하고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나 아니 니카를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정말 알함두릴라 제 와이프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로 결심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무슬림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래? 긴장되는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입교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무슬림이 된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새롬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무슬림이 되면 다섯 가지 기둥 알지?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이슬람을 실천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도 이제 뉴무슬림이고 너도 개종을 하면 뉴무슬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잘 나가다 보면 좋은 무슬림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는 되게 좋은 게 나 혼자 무슬림이면 나 혼자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같이 넣어도 무슬림이 같이 되면 우리가 이제 죽어도 계속 천국으로 가는 거지 난 무조건 라마단 기간에 죽어야 돼 왜? 천국에 가게 라마단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어 그럼 상황이 진짜야? 진짜야 이걸 한번 읽어볼래? 일단 이것부터 1부터 3까지 나는 나의 의사와 서원으로 이슬람교회에 입교하여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이슬람을 나의 종교로 알라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하마드를 나의 사도로 구란을 나의 지표로 삼을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알라 알라와 그분의 존사들 예언자들과 선서들 최후의 심판일과 정면을 믿어 이를 선언합니다 잘했어 이거 아니야? 잠깐만 내가 말할테니까 따라해 너무 기장되었네 아쉬워두알라 아쉬워두알라 일라하 일랄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쉬워두알나 와 아쉬워두알나 무한마단 라수룰라 무한마단 라수룰라 마샤알라 마샤알라 끝났어? 응 웃으려면 됐어 응 완전 축하해 어때? 원래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I believe in Allah I believe in Allah I believe in Allah I believe in Allah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날 때 마샤알라 세 번 I believe in Allah 말하는거 봤어 아 그래? 그건 처음 들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너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경배 받을 존재는 없고 또 무한마단은 우리 마지막 사도이다 나 한국말 할 줄 알거든 한국말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한국말로 써져있어 아 그래? 어떤거 같아? 소감 있어? 기분 어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냥 편한 편해? 응 너는 약간 모태의 무슬림인가 보다 원래 와야될 길을 돌아온 응 맞아 그런거 같아 태어날 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응 죽을 때도 무슬림으로 죽는구나 그렇지 뭐가 진짜 있나 보다 뭔가 그런 하나님의 그 가이드? 그런거 있는거 같아 운명? 정명? 이런거 나한테 익숙해진 이유가 이제 밤에는 무서운 꿈을 꾸게 되면 기도를 이제 이슬람적인 기도를 하고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알라흐를 부르더라 꿈에서 아 진짜?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길 순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진심으로 꿈에서는 꿈에서는 이러는데 실제로는 나는 다른걸 믿는다 라고 숨길 순 없잖아 이게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는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으로는 안 가는 거야 와 네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결국엔 돌아오는구나 그렇지 아 아 그런거 같아 알라하 아 알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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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میں جور جوستی میں یا کچھ سنچار کو وہ ہو جائے ایسا نہیں ہوتا ہے انہوں نے شاید اللہ کو دعا کیا اور جتنا ہو سکے اسلام کے بارے میں کچھ سمجھایا ہوا ہوگا اس لئے آج دو تین دن پہلے ہیں انہوں نے اسلام اپنایا اسلام دھرم قبول کیا ان کا wife نے اور آج کا خبر ہے آج کچھ گھنٹے پہلے ہی ان کا wife نے اسلام کی رتی نتی پہ شادی کیا ہے جو بیوہ ہوتا ہے وہ بیوہ اسلام کی رتی نتی کی بیج میں ہی مسجد میں کروایا گیا یہ دونوں ویڈیو میں نے دسکرپسن میں شیئر کر دوں گا آپ لوگ ہو سکے تو ان کا چینل کو سبسکرائب کیجئے گا اور دیکھئے گا یہی میسیج کا دوستو جو ہمارے بیج میں غلط فرمی ہے اسلام کے بیج وہ غلط فرمی آپ لوگ دور کیجئے اور ایک سماج کو اچھا ہی یہی ہے مسلمان کی حقیقت جو کسی کو فورس نہیں کرنا چاہیے اپنے آپ اگر خدا چاہے اللہ چاہے تو اس کو حدیت دیتا ہے یہی ہے تو دوستو یہی مقصد تاب ویڈیو کا میں نے شیئر کر دیا اگر آپ لوگ کا جو کمنٹ ہے آپ لوگ رائے کیجئے گا کیا کہنا تب میں نے بھول چکا ہوں چلے دوستو اتنا ہی جائے ہند جائے آئے خام چلے دوستو